축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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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는 뒤성숙 하고 별 사고는 없어야 될 건데 아 참 김선생님만이 개인지 않게 하죠? 아 예 나선생님이랑 종씨 내가 피아노를 아주 귀차게 잘 치더라고요 나혜선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같은 종씨인데 어차피 다르지 아이고 왜이러세요? 저도 좀 쳐요? 선생님이 피아노 치입니까? 그런데 어째 그림이 안 나온다 농담해 농담 아 이거 왜이러세요? 지금이라도 한번 들려드려요? 글쎄요 나 워낙 고급 음악만 듣던 귀라서 귀만 버리지 싶은데요 뭐예요? 핵핵핵핵하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차렷! 경혜! 안녕하세요. 자 오늘도 하루가 다 끝났다. 공부도 열심히 했나? 네. 자 이제 4호 보면 우리 축제에 들어가는데 자 나혜선 연습 잘 되고 있나? 네. 아직 악보를 다 못여서요. 그땐 악보보지 않고 칠 수 있을 거예요. 아 훌륭해 훌륭해. 자 그럼 우리 혜선이 연습할 겸 우리 또 혜선이 실력도 한번 들어볼께요. 우리 음악실까지 한번 들어볼까? 아 좋아 좋아 좋아. 잠깐만 잠깐만. 너희들이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오늘이 우리 대청소 날인 거 모르는구나. 자 게다가 소강단 음악실도 우리가 청소해야 될 걸 내가 다 알고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 한 장. 네. 호바. 다 알고 하는 얘기인데 자 1, 2분단은 교실 청소하고 나머지 분단은 소강단 음악실 청소하는데 1, 2분단 교실 청소 끝나면 소강단 음악실 내려오더라. 이사. 야 너희들 청소 안 해? 사면 될 거 아니야. 어휴 좋아요 뭔지. mayoría. 라이킹 쓰"... 뭐가 있어. 드디어 New Yorkens. presque 봐. 날씨가 자기야. 재능아. 뭐래 미리 지분기면 여기도 좀 따빠줘. 뭘 그렇게 빨리 봐? 빨리! 아이고, 피아노 춘 데가 피아노를 다 닦고 있구만. 이만, 치지는 못해도 닦을 순 있잖아, 닦을 순. 아, 그렇지. 닦을 순 있지. 이제 비켜. 비켜! 내 말 안 들려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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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